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문정아의 어법 시크릿 노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은 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 되고 싶은 모습을 항상 머릿속으로 그리시고요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닮아갈 거예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 품사 역시 웃으시면서 활기차게 수업 들으시라고 크크 스티커 준비했습니다 자 품사에 대해서 예쁘게 한번 적어볼까요 중국어의 가장 작은 단위 형태소 그 다음 단어 구 문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오늘은 품사 10가지 품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품사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품사는 바로 명사입니다 다 함께 따라 해보세요 명사 한 번 더 명사 그렇죠 두 번째 품사는요 바로 대명사 네 우선 명사와 대명사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명사라고 하면요 우리 졸라맨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사람을 나타내는 건 무조건 졸라맨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사물 사물은 이렇게 상자가 나올 거예요 이게 사물을 뜻해요 그 다음에 시간 시간은 세시를 가리키는 거 이게 이제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 사물, 시간 이어서 이거 조금 생소하시죠 이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위치 위치 나타내는 거는 이렇게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장소 죄송해요 장소가 아니라 방향 네 방향은 N극, S극 해서 나침반의 그 형태를 이렇게 따서 자 한 번씩 따라 해보시죠 사람, 사물, 시간, 위치, 방향 등을 나타냄 네 좋아요 이게 바로 명사예요 명사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대명사 대명사는 자 보세요 명사, 동사, 형용사 또는 수량사 수량사는 수와 양을 뜻하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수량사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대신하거나 또는 가리킴 이게 바로 대명사예요 대명사의 정의였어요 다음 세 번째로는 동사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형용사를 배워볼게요 동사와 형용사 네 자 동사와 형용사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별표 왕별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자 동사랑 형용사 이 동사와 형용사에는 역시 졸라맨 등장 사람이나 사람이나 또는 사물의 동작 혹은 작용을 나타내는 게 바로 동사예요 이게 바로 동사예요 그 다음에 형용사라는 것은 그 다음에 형용사라는 것은 사람이나 또는 사물의 자 모습 성질 네 모습 성질을 나타내거나 또는 동작 행위를 설명해주는 단어를 바로 형용사라고 해요 이게 바로 형용사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예는 잠시 후에 제가 이 하단에다가 잘 표시를 해드릴 거고요 다음 수사 그리고 양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수사 수사는 수를 나타내는 단어를 바로 수사라고 해요 쉽죠 이게 바로 수사예요 다음 양사 중국어에는 다양한 양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자 양사는요 역시 사람이나 사물의 수량 또는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주는 거 이게 바로 양사예요 네 이게 바로 양사입니다 양사가 그래서 명량사라는 게 있고 동량사라는 게 있는데 이 용어가 너무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명량사 명사 사물을 세주는 단위 그 다음 동량사 동작의 횟수를 세주는 단위 이게 이제 동량사예요 모두 양사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다음은 우리 부사 들어가 봅시다 다음께 부사 먹는 부사 좋아하시는 분 네 저는 아우리 국강 뭐 이런 것보다 부사가 참 맛있더라고요 자 중국어에서도 이 부사는 맛깔스럽게 문장을 만들어주는데요 부사 별표 하나 얘는 시험용 네 시험을 이제 대비하시는 분들은 아우 잘 안 나오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전치사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용이라고 이렇게 제가 좀 적어 볼게요 부사 전치사 부사 전치사 네 자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를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성분 그래서 부사가 문장 안에서는 주로 부사어 역할을 해요 자 부사어 역할을 하는 품사 부사 그럼 부사어랑 부사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 부사어란 건 문장 성분이죠 얘는 문장 성분이고 얘는 부사는 품사죠 그렇죠 그래서 사 사자가 들어간 건 품사 그 다음에 어로 끝나는 건 문장 성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차이점이 분명합니다 자 다음은 전치사 편이에요 전치사라는 것은 명사나 대명사 앞에서 무슨 구를 이룰까요 그렇죠 전치사 구를 이루겠죠 전치사 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 결합을 전치사 구라고 해요 그래서 문장 안에서의 역할은 관형어 자 관형어를 제가 관형어 그 다음 부사어 부사어 그 다음 보어로 사용됩니다 자 보어로 씀 로라는 단어를 추가로 더 넣어볼게요 전치사는 관형어 부사어 보어로 씀 자 다음은 조사와 접속사 차례에요 우리 조사라는 것은요 단어나 구 자 단어 그리고 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단어라는 건 문장을 이룰 수 있는 최소의 단위였고요 구는 단어가 두 개 이상 결합된 형태를 우리가 구라고 불렀어요 단어와 구 그 사이에 어법 작용을 해주는 단어와 구 사이에 어법 작용을 해주는 그러한 요소를 우리가 조사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 조사에는 여러 가지 조사 형태가 있는데요 우리 수업 시간 중에는 동태조사 구조조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이 용어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거는 나중에 특별히 제가 따로 빼서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음 접속사 영어에서도 접속사 있었잖아요 자 중국어에도 접속사가 있는데요 이 접속사라는 것은 앞뒤 단어 자 앞에 뒤에 있는 단어 그리고 구 그 다음 절 문장 등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품사를 우리가 접속사라고 불러요 연결함이라고 적을게요 앞뒤 단어나 구 절 문장 등을 연결하는 거 이걸 바로 접속사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제 시험용 단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지사랑 부사는 시험용 단어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도 시험에서 다뤄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별표 이 빨간별 중에서 시험용은 제가 좌측에다가 시험이라고 다 적어드리고 그 다음에 평소에 문장 자체를 구분할 때 필요한 요소는 바로 동사와 형용사예요 얘는 기본기로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각 품사가 문장 안에서 또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들이 이러한 품사에 속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10가지 품사가 있었는데 한번 쭉 따라해보시죠 명사 대명사 네 여기다 적어보죠 한 번 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네 그 다음 뭐였어요? 그렇죠 수사 양사 이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시작 부사 전치사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고 난 단어나 구의 어법작용 시작 그렇죠 조사 접속사 오케이 네 이렇게 되고요 이 가운데 명사의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살펴볼게요 명사의 대표적인 예 사람 다 같이 시작 그렇죠 몰랐어요 몰랐다면 지금 배우면 돼요 다음께 런 런 네 그 다음에 대명사 중에서는요 그으란 단어를 배워볼게요 다음께 타 타 자 이어서 동사 중에서는 가다 추 추 추 형용사 중에서는 크다 따 따 수사 중에서는 세 개 셋 다음께 싼 싼 양사 중에서는 만능양사라고 부르는데요 개수 셀 때 그 그 자 부사 중에서는 아주 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헌 헌 자 전치사 중에서 어디 어디에서 라고 해서 장소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 쌀 쌀 쌀 조사 중에서는요 단어와 단어 연결할 때 명사 앞에 또는 대명사 앞에 보는 단어 더 더 그 다음 접속사 중에서는 누구 와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허 허 네 각각의 병음을 제가 간략히 적어드리면요 사람 런 그 타 가다 추 크다 크다 셋 싼 개수 셀 때 그 개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헌 있다 혹은 어디 어디에 쌀 그 다음에 무엇이 란 뜻을 가지고 있는 더 그리고 누구 와 란 뜻을 가지고 있는 허 여기까지요 이 중에서 중국인들이 어 명사서부터 자 양사까지를 실사라고 불러요 실사 그 다음 부사부터 접속사까지를 허사라고 불러요 네 실사와 허사 어 문법용어로는 뭐 실츠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실사 실제 존재하는 단어란 뜻이고요 허사 허위로 가공의 단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사는 반드시 실사 명사 대명사 동사 형사 수사 양사의 도움을 받아서야만 문장 안에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허사는 반드시 실사랑 결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실사는 단독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열 가지 품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자 매 수업 시간마다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복습을 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품사에는 총 열 가지가 있다 함께 외워서 대답해 보세요 자 안보고 가릴게요 제가 뭐뭐 시작 명사 대명사 그 다음 동사 형용사 다음 수사 양사 네 그렇죠 눈 갖고 대답해도 좋아요 그 다음 시험에 잘 나온 거 시작 부사 전치사 조사 접속사 오케이 좋아요 이 중에서 명사 대명사 중에 명사는 사람 사물 시간 그리고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 주는 그러한 단어를 우리가 명사라고 했고 대명사라고 하면 명사 동사 형용사 수량사 대신하거나 혹은 가르쳐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대명사라고 불렀죠 동사 사람이나 사물에 동작 작용을 나타내 주는 것 그 다음 형용사 사람이나 사물의 모습 성질을 형용하거나 혹은 동작의 행위를 동작이나 행위를 설명해 주는 단어를 바로 형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수사는 수를 나타내 줬죠 양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수량이나 동작 횟수를 나타내 주는 게 양사였어요 부사는 문장 안에서 동사 형용사를 수직해 주는 성분으로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 부사어 역할 문장 성분 부사어였습니다 다음 전지사는요 전지사 명사나 대명사 앞에서 전지사 구를 이루어 관용어 부사어 보어로 쓰인다 따라해보세요 관용어 부사어 보어 좋아요 조사는 우리 단어나 구를 단어나 구가 문장 안에서 어법적인 작용을 일으키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조사였고요 마지막 접속사 앞뒤 단어나 구절 문장 등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접속사의 쓰임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6가지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수사 양사까지는 실사 부사 전지사 접속사 조사는 허사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중국어의 어법 단위를 공부했고 오늘은 품사를 공부했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문장 성분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문장 성분에는 이미 다뤄졌듯이 부사어 관용어 그리고 보어 뿐만 아니라 주어 술어 목적어 까지 6가지 문장 성분이 이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이제엔